수고하세요 그냥 구상하셨던 이미지랑 맞는가 어떠세요? 여쭤보니까 뒷머리랑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긴 어떻게 하실건지 머리띠를 놔둘건가 아니면 한 머리로 갈건지 한 머리로 가겠다면 이 사이로 갈아줘야 하고 틈새우면 매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면으로 가버려야 할건지 이거를 갈아 높은거 갈아내고 이랑 같이 맞춰보세요 그게 좀 괴롭기는 할텐데 어쩔 수 없어요 하시는거랑 앞머리는 이거 하고 파포질하면 될까요? 그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모양은 나왔으니까 저한테선 이제 섬세하게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되거든요 이제 쉽지 않아도 돼 고생하셨습니다 잠시지 않아 세워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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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워둔